안녕하세요 파이썬 오픈 cv 사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이재협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는 파이썬 오픈 cv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설치 방법과 간단한 사용법을 익혀볼 예정입니다 그 전에 먼저 준비해야 할 사항이 몇개 있는데 첫번째는 파이썬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는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두번째는 오픈 cv는 영상처리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사용할 몇가지 사진들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픈 cv란 오픈소스 컴퓨터 비전의 약자이며 실시간 컴퓨터 비전을 목적으로 한 라이브러리입니다 인텔사에서 처음으로 개발했으며 윈도우즈와 리눅스에서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c와 c++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나 파이썬, 자바, 매트랩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오픈 cv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파이참이라는 파이썬 편집기를 기반으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파일, 세팅, 프로젝트를 누르시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나옵니다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누른 후 소분자로 오픈 cv-python을 입력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라이브러리를 볼 수 있으며 인스톨 패키지를 누르면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버튼을 누른 후 한번 잘 다운받아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test.py 라는 py 파일을 만들었고 이때 임폴트를 cv2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저희가 다운받은 라이브러리는 opencv-python이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opencv2라는 이름의 라이브러리입니다 그 후 cv2.underbar 2개, 버전 underbar 2개를 입력하시고 이를 프린트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opencv의 버전이 나오면서 잘 다운받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한 함수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imread와 imshow 함수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imread 함수는 이미지 파일을 이미지 객체 행렬로 불러드리는 함수입니다 이때 이미지 객체 행렬이라 함은 픽셀별로 0에서 255 사이의 rgb 행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함수 예제를 함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먼저 imread 함수를 사용해서 저는 이 디렉토리에 있는 wintersnow라는 jpg 파일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사진을 이제 읽어드릴 건데 imread 그 후 imshow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때 imshow를 함께 사용하는 다른 함수들이 wait키와 destroy all windows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는 제가 while문으로 구현을 했는데 이때 wait키 함수는 키보드와 같은 저희의 input을 기다리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27은 저희 키보드에 있는 esc키에 해당하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esc키를 눌렀을 때 이제 저희 화면에 보여주는 window 창으로 통해 보여주는 이 이미지들을 종료해라 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mshow와 wait키 그리고 destroy all windows 이 세 함수는 함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이 나오게 되는데 사진이 너무 커서 저희가 잘 확인하기에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resize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를 고쳐주면 되는 것이니 이거는 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이 windows 창을 종료할 때는 esc키를 눌러서 종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resize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resize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지 크기를 조절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크기를 조절할 때 보시는 바와 같이 높이와 너비를 튜플 형태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src는 이 예제의 경우 아예 이미지라고 하는 이미지 객체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이 이미지에 관해서 현재의 높이와 너비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image.shape 라고 입력을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1440, 1443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resize를 할 때 높이나 너비를 2분의 1 한다 또는 3분의 1 한다 라는 방식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resize를 600 곱하기 600의 고정된 크기로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resized 된 새로운 객체 이름을 선언해주고 suple 형태로 입력을 했습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작아진 크기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im-write 함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im-write는 저희가 불러들어서 오픈시브를 통해 가공한 이미지를 jpg 파일 또는 png 파일 이렇게 저장을 실제로 저장을 하는 함수입니다 이때 첫 번째 파라미터는 파일의 이름과 확장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큰 크기의 wintersnow.jpg 파일을 600 곱하기 600으로 잘라내어 이 상태로 wintersnow.jpg 파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아래 wintersnow.jpg 파일이 있는데 실행을 시키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under-2 라는 jpg 파일이 생겼고 이 둘은 크기가 조금 다르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flip 함수입니다 flip 함수란 이미지를 대칭시키는 함수입니다 이때 두 번째 파라미터로 옵션을 입력하게 되는데 대칭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양수인 경우 좌우 대칭, 0인 경우 상하 대칭, 음수인 경우 상하 좌우 대칭에 해당합니다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실행을 해보았는데 0을 입력한 경우, 양수를 입력한 경우, 음수를 입력한 경우로 나누어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후 imshow를 통해 윈도우 파일을 확인할 때 원본, 0을 입력했을 때, 양수를 입력했을 때, 음수를 입력했을 때 이렇게 제목을 통해서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먼저 가장 원본인 숫자 4에 해당하는 title1과 양수를 입력한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하, 다시, 좌우 대칭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negative, 다시 0을 입력했을 때는 상하 대칭, 음수를 입력했을 때는 상하, 좌우 대칭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잘라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잘라내는 것을 영어로 crop이라고 해서 저는 crop.py로 저장을 했는데 어, 먼저 이미지 파일을 한번 보시면은 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미지 객체는 그 행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0 곱하기 600 사이즈의 이미지를 어, 0에서 450, 0에서 300에 해당하는 부분만 잘라낸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 이 두 가지를, I am show를 해보면 오리지널은 이렇게 귀여운 동물 사진이 있지만 잘라낸 부분은 0에서 450, 0에서 300이기 때문에 왼쪽 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잘라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V2Color 함수입니다 CV2Color 란, 음, 색깔을 변경해주는 함수입니다 이것 또한 옵션이라고 두 번째 파라미터를 입력하는데 어, 이때 비주얼, RGB, 그레이, XYZ 등의 속성을 사용합니다 파라미터를 입력하는 방식이 조금 독특한데 현재 속성, 그 다음 숫자 2, 그 후 바꿀 속성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주얼 형태를 그레이 형태로 바꾸고 싶을 때에는 비주얼 숫자 2, 그레이 라고 대문자로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시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toy.jpg 라는 파일을 사용할 것이며 리사이즈를 했고, 그 후 비주얼이 되어 있는 것을 그레이로 바꾸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원래 있었던 이 장난감 모양의 사진이 CV2Color 를 통해 그레이 형태, 즉 흑백 형태로 바뀌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와이즈 낫입니다 비트와이즈 낫은 이미지의 색상을 반전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이미지 객체는 0에서 255 사이에 RGB 행렬이다 라고 말씀을 해 드렸는데 그래서 그 비트의 역연산처럼 리버스 연산처럼 이미지의 색상, 즉 0에서 255 사이에 있는 이 숫자를 이제 반대로 바꿔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파라미터는 이미지 하나밖에 없고 리버스된 녀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장난감 모양의 함수가 색깔이 반대로 되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dd 함수입니다 add 함수는 서로 다른 두 이미지 행렬에 있는 픽셀 값을 더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텐데요 저희는 이미지 함수가 0에서 255 사이의 숫자 중 각각 픽셀에 해당하는 RGB 숫자를 더한다 라는 그런 함수입니다 즉 두개의 사진을 합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image2 add1 image2 add2 라는 함수 두개를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더할 때는 cv2.add 하고 파라미터를 두개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먼저 이미지1과 이미지2 즉 더할 두개의 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모와 동그라미 네모 그리고 배경색이 서로 다른데요 그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배경색은 흰색입니다 왜냐하면 0에서 255 사이 중 흰색은 모두 255의 숫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색에다 다른 숫자를 더해 다른 색깔을 더해도 여전히 흰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흰색에 이 네모 모양을 더한 것 또한 이제 흰색이 되어 확인할 수 없고 어 파란색 삼각형과 초록색 동그라미를 더했을 때 음 거의 흰색에 가까운 초록색 모양이 나타나고 이 파란색과 노란색 배경을 더해서 흰색에 가까운 매우 연한 노란색의 삼각형 배경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웨이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즉 두개의 사진을 더할 때 웨이트를 넣을 수 있는데 보시는 먼저 파라미터에 관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 첫번째 그림에 대한 비중 두번째 그림에 대한 비중 그리고 그 두개의 가중치를 계산한 결과에다가 추가로 더할 감마 까지가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두개의 이미지를 받은 후 사이즈 리사이즈를 해주고 이제 웨이티드를 두개를 두 번 한번 해볼텐데 첫번째는 이미지1에 웨이트를 많이 준 경우 그 다음은 이미지2에 웨이트를 많이 준 경우입니다 저는 감마는 0으로 설정했습니다 그 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원본 사진 두개는 앞서 사용한 예제와 같습니다 그 후 add1 즉 파란색 삼각형에 큰 가중치를 두었을 때는 어 삼각형 배경색 또한 파란색에 매우 가깝고 이 초록색 부분은 색깔이 연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초록색 동그라미에 웨이트를 많이 주면 보시는 바와 같이 삼각형의 색깔은 매우 연하고 초록색이 조금 더 강하게 보이는 것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브트랙 즉 빼기 연산을 하는 경우를 설명해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add 함수와 반대로 픽셀에 해당하는 값들을 서로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src1 에서 src2 에 해당하는 것을 빼는 것이고 사용하는 방식은 subtract image1 image2 이를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이미지1 과 이미지2 를 빼시게 되면 일단 배경색은 검정색입니다 같은 흰색에서 흰색을 뺐기 때문입니다 그 후 흰색 배경에 해당하는 파란색 상각형을 뺀 것이기 때문에 그 배경, 삼각형의 배경색은 약간 노란색, 황토색에 해당하는 것이고 원에 해당하는 것은 또 색깔이 같기 때문에 다시 검정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립 함수입니다. 플립 함수란 이미지를 대칭시키는 함수입니다. 이때 두 번째 파라미터로 옵션을 입력하게 되는데 대칭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양수인 경우 좌우 대칭, 0인 경우 상하 대칭, 음수인 경우 상하 좌우 대칭에 해당합니다.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실행을 해보았는데 0을 입력한 경우, 양수를 입력한 경우, 음수를 입력한 경우 로 나누어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후 IAMSHOW를 통해 윈도우 파일을 확인할 때 원본, 0을 입력했을 때, 양수를 입력했을 때, 음수를 입력했을 때 이렇게 제목을 통해서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먼저 가장 원본인 숫자 4에 해당하는 타이틀 1과 양수를 입력한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하, 다시 좌우 대칭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다시 0을 입력했을 때는 상하 대칭, 음수를 입력했을 때는 상하 좌우 대칭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잘라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잘라내는 것을 영어로 crop이라고 해서 저는 crop.py로 저장을 했는데 어... 먼저 이미지 파일을 한번 보시면은 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미지 객체는 그 행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0 곱하기 600 사이즈의 이미지를 어... 0에서 450 0에서 300에 해당하는 부분만 잘라낸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 이 두 가지 이제 아이엠쇼를 해보면 오리지널은 이렇게 귀여운 동물 사진이 있지만 잘라낸 부분은 0에서 450 0에서 300이기 때문에 왼쪽 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잘라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v2color 함수입니다. cv2color란 음... 색깔을 변경해주는 함수입니다. 이것 또한 option이라고 두 번째 파라미터를 입력하는데 어... 이때 visual rgb grey xyz 등의 속성을 사용합니다. 파라미터를 입력하는 방식이 조금 독특한데 현재 속성 그 다음 숫자 2 그 후 바꿀 속성을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bgr 형태를 grey 형태로 바꾸고 싶을 때에는 bgr 숫자 2 grey 라고 대문자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시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는 toy.jpg 라는 파일을 사용할 것이며 리사이즈를 했고 그 후 bgr이 되어 있는 것을 grey로 바꾸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원래 있었던 이 장난감 모양의 사진이 cv2color를 통해 grey 형태 즉 흑백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와이즈 낫입니다. 비트와이즈 낫은 그 이미지의 색상을 반전하는 것입니다. 앞서 저희가 이미지 객체는 0에서 255 사이에 rgb 행렬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그 비트의 역연산처럼 리버스 연산처럼 이미지의 색상 즉 0에서 255 사이에 있는 이 숫자를 이제 반대로 바꿔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파라미터는 이미지 하나밖에 없고 리버스된 녀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장난감 모양의 함수가 색깔이 반대로 되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dd함수입니다. add함수는 서로 다른 두 이미지 행렬에 있는 픽셀값을 더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텐데요. 저희는 이미지 함수가 0에서 255 사이의 숫자 중 각각 픽셀에 해당하는 rgb 숫자들을 더한다 라는 그런 함수입니다. 즉 두 개의 사진을 합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미지 2 add1 이미지 2 add2 라는 함수 두 개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더할 때는 cv2.add 하고 파라미터를 두 개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먼저 이미지 1과 이미지 1과 이미지 2 즉 더할 두 개의 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모와 동그라미 네모 그리고 배경색이 서로 다른데요. 그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배경색은 흰색입니다. 왜냐하면 0에서 255 사이 중 흰색은 모두 255의 숫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색에다 다른 색깔을 더해도 여전히 흰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흰색에 네모 모양을 더한 것 또한 흰색이 되어 확인할 수 없고 파란색 삼각형과 초록색 동그라미를 더했을 때 거의 흰색에 가까운 초록색 모양이 나타나고 파란색과 노란색 배경을 더해서 흰색에 가까운 매우 연한 노란색의 삼각형 배경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웨이티를 넣을 수 있습니다. 즉 두 개의 사진을 더할 때 웨이티를 넣을 수 있는데 보시는 먼저 파라미터에 관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그림에 대한 비중 두 번째 그림에 대한 비중 그리고 그 두 개의 가중치를 계산한 결과에다가 추가로 더할 감마 까지가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개의 이미지를 받은 후 사이 리사이즈를 해주고 웨이티들을 두 개를 두 번 한번 해볼 텐데 첫 번째는 이미지 1에 웨이트를 많이 준 경우 그 다음은 이미지 2에 웨이트를 많이 준 경우 입니다. 저는 감마는 0으로 설정했습니다. 그 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원본 사진 두 개는 앞서 사용한 예제와 같습니다. 그 후 add1 즉 파란색 삼각형에 큰 가중치를 두었을 때는 삼각형 배경색 또한 파란색에 매우 가깝고 초록색 부분은 색깔을 연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초록색 동그라미에 웨이트를 많이 주면 보시는 바와 같이 삼각형의 색깔은 매우 연하고 초록색이 조금 더 강하게 보이는 것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브트랙 즉 빼기 연산을 하는 경우를 설명해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add함수와 반대로 픽셀에 해당하는 값들을 서로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src1에서 src2에 해당하는 것을 빼는 것이고 사용하는 방식은 서브트랙트 이미지1 이미지2 입니다. 이를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이미지1과 이미지2를 빼시게 되면 일단 먼저 배경색은 검정색입니다. 같은 흰색에서 흰색을 뺐기 때문입니다. 그 후 흰색 배경에 해당하는 파란색 삼각형을 뺀 것이기 때문에 그 배경 삼각형의 배경색은 약간 노란색 황토색에 해당하는 것이고 원에 해당하는 것은 또 색깔이 같기 때문에 다시 검정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